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청년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시사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소통, 협력,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 간 선택과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특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교육부는 기능이 개편됩니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권한이 이양되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을 중심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 공립, 사립이라는 틀이 없이 아까 말했던 그런 연합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어느 학교, 어느 캠퍼스든 학생 그리고 교수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각 대학교 간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주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정책 또한 대폭 변경할 것을 시사하며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임대주택이 30만 실 공급될 계획이며 대학 밀집 지역에 일자리 창업이 연계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건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81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매년 10조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어찌 보면 중앙정부가 무엇인가 보장하고 해주겠다는 정책이 많았는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주거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김재원입니다.